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토지 등록 단위 필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등록합니다. 전국토를, 자, 토지는 계속 이어져 있죠. 계속 이어져 있는 걸 등록하려면 딱 많은 종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다? 토지를 일자한 단위로 자릅니다.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등록하는 이런 법적인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일필지, 한 필지가 되려면,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필지 성립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성립 요건, 이것은 여러분 기본 교재 23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일필지 성립 요건, 이것은 합병의 요건과도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합병의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다가 합병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필지 성립 요건 원칙. 첫째, 지번 부여적이 같고, 두 번째, 지반이 연접되어야 되고,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되고, 네 번째,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유자가 같고,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같다. 여섯 가지. 첫 번째,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 지역이 같다.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일할이 이에 준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한 필지를 못 만듭니다.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다. 그 즉, 동일할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반이, 지표면이 연접,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반이 연속하다가 이걸 연접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지반이 연속. 지반. 지반이 붙어있을 연접. 즉, 같은 동 안에, 같은 동 안에, 이 한 동 안에, A동, B동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는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으면, 이 토지와 여기 같은 지번, 이쪽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묶어서 떨어져 있으니까 연접, 붙어있지가 않죠.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접돼 있을 것. 지반이, 지반이, 연접, 붙어있을 것. 그 다음에 지목. 이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지반이 붙어, 연접돼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 그래서 지목은, 그것은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용도가 같다는 거예요. 토지 용도가. 그래서 한 필지로 결정이 됐는데 보니까, 이쪽은 전, 이쪽은 대. 이렇게 됐으면 이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목이 서로 용도가 다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축척. 왜냐하면 한 필지는 전체의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토지를 등록할 때 도면에 일정률 줄인다 했죠. 만약 이런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는데, 축척, 선분해를 줄여서 그렸다. 그러면 이 도면, 지적도나 임야 도면에는 저 토지 경계점 위치를 잡고, 이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하면, 이 경계나우, 경계로 둘러싼 일당의 토지를 우리가 일필지라고 하는데, 이 전체는 다 축척이 같은 거예요. 만약 이 토지 절반, 이쪽은 1,000분의 1로 축척을 만들고, 오른쪽은 1,500분의 1로 만들었다면,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죠. 실제 500분의 1로 만든 부분은 축척이 더, 이건 작은 축척, 이건 큰 축척이다 보니까, 더 커집니다. 큰 축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모양과 다른 왜곡된 형태의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필지란 함, 이렇게 도면상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인 경계로 둘러싸인 이런 폐해선 다각형, 이 1단의 토지, 이걸 한 필지라고 하니까, 전체의 축척은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합병의 요건과도 같다 했으니까, 만약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했다.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다. 여기, 이렇게 지목이 건물질 수 있는 대담은, 전체 지번은, 합병의 지번은 전체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합병지간 10번, 이거 있었죠? 합병의 선수인 지번이 합병의 지번이 됩니다. 이따가 지번에서 볼 겁니다. 자, 이게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목은 용도는 대가초, 전체, 면적, 만약 면적이 500제곱미터였다. 그럼 이렇게 되고, 1000제곱미터의 한 필지가 되니까, 보면, 이 두 필지가, 이게 도면에, 만약 이쪽이 500분의 1이 축척이 됐다.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축척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 번째, 소유자 같다. 소유자, 소유자 같다는 것은, 자, 1필지에 소유자가 서로, 이쪽이 A, 이쪽이 B, 이건 한 필지 만들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소유자 같은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어서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같다는 것은 여러 명 있어도 돼요. 즉, 이쪽 10번지가 A, B 공유 토지다. 그럼 11번지도 A, B 공유 토지라면 A, B 서로 같죠. 그럼 문제는, 공유일 때는 문제가 공유 지분이 문제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일필지, 성인 요건 중에서 소유자 같다는 말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 이것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필지가 됩니다. 지분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A가 1분의 1, B도 2분의 1, 11번지는 A가 2분의 1, 지분까지 같으니까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A, B 공유 토지, 한 필지를 만들겠다. 되는데, 만약 구성은 같지만, 이 11번지 토지는 A, B가 소유자인데, A가 3분의 1 가지고, B가 3분의 2다. 그럼 이건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소유자 같다. 이걸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됩니다. 등기 여부라는 것은, 등기 된 토지 끼리. 즉, 이 부분이 등기 됐다면, 여기도 등기 됐어. 그럼 등기 여부 같은 거에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등기가 됐다, 이쪽으로 안 됐으면, 이건 한 필지를 못 만듭니다. 여기 등기 안 됐다, 이쪽으로 등기 됐어. 이것도 다른 겁니다. 둘 다 안 됐다, 이건 등기 여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등기 된 토지 끼리, 등기 안 된 토지 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지만, 등기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또는 거구로, 역으로 등기 안 된 부분과 등기 된 부분은 한 필지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 지지지, 축소 등 6가지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건 동시에보다 합병의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 이 예외가 우리가 양입지라는 표현을. 자, 예외는 원칙 중 일부가 원칙에 맞지 않지만 한 필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느냐. 나머지는, 즉, 지번 부여지, 이건 예외 없어요. 지반이 연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면,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축적이 달라도 안 되며, 소유가 달라도 안 되며, 등기 여부가 달라도 안 되지만, 이거,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즉, 용도가 같아야 되네. 용도. 토지, 용도가 같다. 용도. 근데, 용도가 다르지만, 자, 여기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다르지만,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이게 바로 양입지 문제다. 양입지. 그래서, 용도가 다르지만, 이것은 한 필지 만들 때, 이것은 지목 설정 원칙 중 주된 지목을 따라서, 주, 지목, 추종의 원칙이 반영된 형태의 양입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이 부지이거나,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이런 협소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포함시켜서 한 필지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였다. 그럼 여기, 전 한 필지가 있다. 아니, 답이라고 칩시다. 전. 물을 상시 이용하여, 펴,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답이라고 하면, 논이라는 지목은 없고, 답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물을 상시 이용하니까, 여기다 물, 웅덩이를, 연못을 남아왔다. 물을 저장, 물을 저장하고 있는, 이런 소류지, 연못,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지라고 표현해요. 유지, 물이 고여있는 연못, 이런 표지죠. 그래서 답과 유지는 용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이건 주된 토지, 이건 종된 토지다. 여기에 둘러싸였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굳이 유지를 독립적으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이 토지를 도면에 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릴 때, 도면에 등록할 때, 1,000분의 1이다. 이런 축적이 있어요. 이런 1점을 줄입니다, 축적. 그러면 이 유지, 조그만 연못 같은 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 하나 찍고, 이건 유지다. 이렇게 공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된 토지도 현장에 가보면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장에 가면 자기 나름대로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지만, 이것은 독립적으로 따로 등록하기보다는, 이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양입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냥 무시하는 땅이에요. 무시. 즉, 이게 현장에 있는데 도면은 안 나타나. 왜?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양입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본서에는 236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입에 설치된 도로나 구가 등이 부지거나, 주된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에서 다른 용도 사용되는 이러한 종된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표현하고, 실제는 이것은 그냥 무시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시한 것도 무한정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사이 있다.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제한한 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어떤 조건이냐?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첫째, 종된 토지. 종된 토지의 지목. 지목을 보는 거예요. 첫째, 요건 중에서 지목을 봤을 때 종된 토지. 종된 토지 지목이 뭐냐? 대일 때. 이 대라는 것을 우리가 대지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이며, 지목에서, 지적에서 말한 지목 28가지 중에서는 대라고 씁니다. 대. 이런 대일 때는 이건 지목 28가지 중에 가장 값어치, 가치가 높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금덩어리 아무리 작아도 무시할 수 없죠. 길가 다 조그만, 주먹만한 금덩어리 나왔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덩어리다. 그럼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종된 토지가 대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수원 한필 지어있다.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 요게 주거용 건축물 얼마냐? 30제곱미터. 그러면 요 과수원이라는 요 주된 토지에 비해서 둘러싸인 종된 토지는 면적이 세발의 피병도밖에 안 되죠. 무시할까 봤더니, 어? 금덩어리? 금덩어리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일 때는 제한사회에 걸려서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양입지라는 것은 지목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필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고, 제한사회라는 것은 한필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그러면 이건 과수원 한필지, 대한필지, 따로따로 해야지 한필지를 못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좋지. 비율 요건. 어떤 정도에 무시 못하냐? 무시 못한 비율이 기준이 1알. 즉 10%입니다. 즉,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초과 벗어나면 10%까지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이 300제곱미터인데, 이 안에 유지, 연못의 넓이가, 물웅덩이 넓이가 얼마냐? 30제곱미터 하면, 이것은 양입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1제곱미터가 돼버리면, 10% 초과하니까,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없더라. 제한사회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답안필지, 유지안필지,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 요건 말고, 종된 토지 면적 자체로 보자. 예를 들어서, 주된 토지가 있고, 종된 토지 관계가 과수원 안에, 이런 큰, 이런 그늘진 곳에 과수가 자라지 않아서, 여기다 인삼을 재배했다. 인삼밭. 전이 있어, 전. 이 전의 넓이가 얼마냐? 이 전의 넓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의 넓이가 4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그러면, 주된 토지는 과수원이요. 종된 토지는 금덩어리인 대도 아니며, 비율도 5000제곱미터의 10%인 500제곱미터도 안 되니까 무시해버렸는데, 400제곱미터는 여러분들이 제곱미터 개념이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평의 개념이 익숙하니까, 우리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려면, 집 짓고 살 정도의 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 짓고 살 정도의 땅, 대략 우리가 단독주택 해봐야, 시내 있는 단독주택 해봐야, 평수로 따지면, 한 80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나 주장까지 갖춰놓는다고 했을 때, 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갖추면 100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평을, 100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3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종된 토지, 이 종된 토지의 면적, 넓이를 봤을 때, 종된 토지가 얼마냐? 100평, 즉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것도 초과입니다. 초과 표현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 개념이 초과한다는 거예요. 초과하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제곱미터는 주된 토지에 비하면 10%가 안 되지만, 이 종된 토지 객관적인 넓이, 면적을 봤더니, 400제곱미터에 100평이 넘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필지 만들 수 없고, 별도로 따로 등록하라.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선한 필지, 이 전한 필지 따로 등록해야 돼. 이게 유지했다면 과선한 필지, 유지한 필지 따로 등록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지지지, 축소 등 6가지 요건을 갖춰라. 이것은 뭐다? 합병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외, 예외는 1필, 성료요건 6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벗어난 게 있으면 예외가 되는데, 나머진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본부지 다르다, 이건 안 됩니다. 집안이 연접하지 않았다, 안 돼요. 일치 안 되는데, 지목.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가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양입치. 쉽게 이해하기 쉽게 무시하는 땅. 그래서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의 편입식에서 그냥 한 필지를 만들더라, 양입치. 그런데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제한사에 있더라. 뭐냐? 첫째, 종된 토지 지목이 대금덩어리다. 종된 토지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1알 10% 초과했다. 넘어섰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된 토지 면적이 330, 적용미터를 초과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것은 제한사에 해당돼서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회 출제했던 대표 예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자, 필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라. 자, 집안 부여자 간, 즉 일필지를 갖췄다는 거죠. 소유자 동일, 집안 연속. 지금은 연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주된 토지가 과수원이며 종된 토지는 유지다. 주된 토지는 과수원인데 종된 토지, 이게 유지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해당성이 없죠. 종된 토지가 대, 요건은 이미 벗어난 거니까. 두 번째, 비율이나 면적. 요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주중 비율 문제, 종된 토지 면적. 요 두 가지만 검토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한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즉, 양입지가 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데, 지문 1번. 과수원 면적이 5천이며 유지 면적이 450, 보면 450, 303 초과. 여기 해당되죠. 2번, 과수원 면적이 4천이며 유지 면적이 331, 벌써 331이라고 해서 초과했죠. 세 번째, 3번째, 과수원 면적이 3천이며 유지 면적이 301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 10% 초과에 해당하죠. 1제곱미터가 초과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4번, 과수원 면적이 2천이며 유지 면적이 220, 역시 10% 초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수원 면적이 1천, 유지 면적이 100. 그러면 10%지 아직 초과는 안 했고, 33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한사에 어디에 더 해당하자니까, 이건 양입지가 되는 것으로서 한 필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것, 즉 양입지에 해당하는 것은 5번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입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일필성요건 문제와 연결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토지를 등록한다면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 표시상을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는 용어정에서 몇 가지가 있다 했냐? 여섯 가지가 있다겠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우리가 토지 표시다라고 했어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봤더니, 자, 이 실제에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굴곡이 현재 지상에 가면 다 있겠죠? 일정 비율을 줄입니다. 이거 축척이라고 표현했죠. 일정 비율을 줄였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그러면 이 도면에 그릴 때,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가면 저 토지, 축척, 경계점 위치가 나오고 이걸 연결해서 이런 토지에 있다. 자, 이거를 일필지다. 한필지다라고 했는데, 아까 일필지 조건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 등 일필지 조건 갖추면 한필지가 되는 겁니다. 인의적으로 자른, 인의적으로 구입한 토지 등록 단위에서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필지가 됐다면, 일필지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을 결정했는데, 이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 암계라고 된다겠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는 행정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 서초동, 이게 소재예요. 특별히 따로 할 게 없죠. 그런데 지번, 여기부터 지번 결정. 서초동에 수많은 필지가 있어. 지번을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 정해야 되고, 지목, 용도,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토지, 경계 결정해야 되죠. 좌표도 결정하지만,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다룰 성분은 아닙니다.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숫자,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에 면적.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사항 중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경계 결정, 면적 결정. 이 네 가지가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앞부분에서 토지 등록상을 결정할 때, 등록상을 결정할 때,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하되, 그중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중요한 시험 출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번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서 237페이지. 지번에 대해서, 먼저 지번의 표기 방법이죠. 지번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라. 일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연하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번 사이에 대시로 표시하고 이를 의라고 읽어라. 임야대와 임야대는 지번 표시,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번을 보자.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 일필지마다 하나의 지번, 일필지마다 일지번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지번을 부연하는데, 첫째, 지번의 표기 방법을 봐라. 표기, 표기, 표기 방법은 첫째, 단식, 숫자 하나 나누는 지번이 있어요. 그다음에 복식, 두 개 나란히 나누는 지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토지대장 지적도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여, 숫자 앞에, 앞에다. 예를 들어서 산, 5번지다, 숫자의 앞에다, 앞에다, 이렇게 산.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건 산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산 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식은 숫자 하나만 나왔죠, 하나.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123번지다, 그러면 123, 이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앞에 산 붙인다는, 5번지, 이런 식으로. 복식 지번은 여기에, 뒤에, 113의 1, 이런 식으로. 산, 5의 2,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식 지번의 숫자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 걸 복식이 나오는데, 이런 복식 지번을 표시하는 방법은,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본번이라고 하고, 뒤에 붙은 것을 이걸 부번이라고 하며, 본부번으로 결합된 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다라고 했으며, 복식 지번에서 이 본번과 본번 사이에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이라고 읽는다. 표시, 의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읽는다는 거야. 표시는 대시로 표시했고 의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지번을 이렇게 하나만 하는 단식 지번이고, 둘의 두 가지 숫자가, 아랍 숫자가 나란히 나와 있는 복식 지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숫자 본번만으로 된 것이 뭐야? 단식 지번. 그럼 부분만, 이런 건 지번이 될 수, 부분만 지번이 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의 앞에다가, 뒤가 아니라 앞에다가 산, 한글로 산. 임이 아니고 뭐라고? 산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한자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산. 그러면 임야는 지목이 임야할 때 산에 붙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번의 숫자 앞에, 지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런 임야도가 있다. 임야도 축적, 일반적, 6천분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산 5번지, 산 6번지, 산 7번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5번지, 지목이 뭐냐? 임야일 수도 있지. 그럼 이 뒤에는 지목이 임. 산 6번지, 지목이 뭐냐? 묘지, 묘. 산 7번지, 뭐냐? 이것은 뭐, 목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한 지번은 지목이 무엇이든 간에 지번 숫자의 앞에다가 산을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야일 때 산을 붙인다는 게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의 구성은 이렇게 단식 지번, 본범만 된 단식 지번이 있고 본번과 부번이 결합된 복식 지번이 있다. 부범만은 지번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것이고 기타 지번 부여 방법을 분류해보면 이건 지번의 부여 방법을 분류한 것은 간단하게 개념만 알면 됩니다. 먼저 사행식은 사, 그 한자가 뱀사자예요. 뱀이 움직일 땐 반듯하게 가지 않습니다. 구불구불 움직인다. 그래서 필지, 배립, 불규칙한 농어촌 지역 이런 곳에서 지번이 부여된 형태를 사행식이라고 하고 기우식은 기우라는 것은 기수와 우수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기수는 홀수, 우수는 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큰 도로나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 토지를 구입해서 부여할 때 1, 2, 3, 4, 5, 6 하다 보니까 한쪽은 홀수만 나타나더라. 한쪽은 짝수만 나타나더라. 홀짝식이라고 하면 좋은데 너무 이런 표현을 교과에서 쓰기 어려우니까 한자를 바꿔서 홀수, 기수, 짝수, 우수. 그래서 기우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호식 내지 기우식이라고 표현한. 서로 교대로 나타난다. 교호식 내지 기우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식은 하나의 블록 단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나 이런 택지개발 한 지역은 처음 먼저 크게 구입을 나눠서 블록을 잘라놓습니다. 이렇게 만약 1블록, 2블록 이렇게 잘라놓는다면 3블록, 4블록 이런 식으로 잘라놨고 이 안에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1블록, 1, 1블록에 2, 1블록에 1노트, 2노트 이런 식으로 부여할 때 이건 이렇게 단지 안에서 부여하는 방법. 이걸 단지식 내지 이걸 블록식이다. 블록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블록을 정해서 하는 이런 지본부여 방법이 있고 절충식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절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번의 어떤 진행 방향으로 꼽았을 때 사행식, 기우식, 단식, 절충식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고 설정 단위별로, 부여 단위별로 지역 단위법과 도엽 단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단위법, 이 지역 단위법은 지번 부여직 전체가 이게 지역 단위법 두 가지 단위별로 지역 단위냐, 도엽 단위냐, 이 두 가지 나눴을 때 지역, 도엽, 지역적이다. 이건 범위, 지번 부여적인 범위가 범위가 이것은 지역 단위, 좁은, 협소하다. 협소, 좁다는, 협소. 이 도엽은 지번이 넓다, 넓은 지역. 그 다음에 도면의 매수, 도면의 매수가 도면의 매수가 지역 단위법이 좁으니까 또 보니까 이것은 적다,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많고. 그래서 지역 단위법은 지역 범위의 적다, 지읒으로 갑니다. 적다, 협소하다는 거죠. 도면의 매수도 적고, 이렇게 지역 단위법 범위도 협소, 적고 도면의 매수도 적을 때 쓰는 방법. 도엽 단위법 반대로 넓고, 도면의 매수가 많을 때 도엽이라는 건 도면을 말하면 도면 안에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 걸 이걸 도엽 단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번 부여적 전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 부여적이 좁다, 넓지 않다. 그리고 좁거나 도면의 매수가 적을 때 좁거나 좁다는 표현이죠. 좁다, 적다 아니고 좁다. 지번 범위가 협소하다. 좁다, 좁은 지역. 좁다, 적다. 지역 단위, 좁은 지역, 적다. 반대로 도엽은 넓은 지역, 도면의 많은 지역.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지 단위법은 앞에서 설명법과 일치하는 겁니다. 먼저 단지로 블록으로 나눠놓고 그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마지막 기번의 위치에 따라 이걸 중요해야 됩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기번의 위치에 따라서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북동기본, 북서기본 여기서 북동북서기본이라는 것은 지번 부여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이나 리를 기준한다겠죠. 방위를 표시하면 항상 지도에서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북서는 여길 말하고 북동은 여길 말합니다. 그러면 북동기본, 여기서 북동쪽이냐 북서쪽이냐 방향을 보시고 여기서 기번이라는 게 뭐냐, 기번 지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번 이것은 지번을 스타트, 지번을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본,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지번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쪽 북동쪽에서 시작한 거 여기서 시작한 방향성 흐름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북동기본법이라고 북서기본법은 방향성 좌에서 우에서 아래 방향에서 이렇게 즉 북서에서 여기서 스타트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걸 우리가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데 표기별로 북동이라는 건 한자로 표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 한글이나 숫자나 영문자 표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글자를 쓸 때 우리 현재 한글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방을 써나가죠. 그런데 한자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에서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죠. 이게 한자 표기방법. 그래서 한자 표기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재 이렇게 지번을 부여한다.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 쓸 때. 만약 10번지가 여기다 하면 10번지. 지번이 뭐냐? 대다. 11번지. 12번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한자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여기부터 여기가 10번지. 대다. 11. 12.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기 방법이 문자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한글과 아랍 숫자 영문을 쓸 때는 북서기본법을 써야 되고 한자로 표할 때는 북동기본법을 쓰는데 1975년 개정되면서 과거에 1950년 구지적법이 제정됐을 당시에는 이 방법을 쓰다가 지금 이 북서기본법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북서기본법 원칙이다. 그래서 조문도 우리 법 66조. 지번의 부여는 지역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소관청이란 간단하게 시장군수청장이 지번 부여 지역인 동리단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시행령 56조에 가보면 사망의 제1회 지번은 북서에서 북서에서 남동방이 흐름. 이렇게 한다는 이걸 우리가 채택하고 있어요. 북서기본법 원칙.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기본법 원칙을 현재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번 표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평행식, 분수식, 기본식, 자유부원식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번 표시할 때 평행식. 아까 복식지번 얘기 했었죠. 10번지를 분화했던 11번지 이렇게 나라에 쓰는 걸 우리가 이것을 평행식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분수식,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10번지를 분화했다. 그럼 모번지를 분모해, 분자에는 여기다 130이다. 이렇게 찾고 10번지를 분화했더니 130가 나왔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시하는 것도 있다. 이걸 분수식, 그 다음에 기번식 내지 분기식은 문자나 부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 10번지 지수를 쓴다든가 A, 10에 B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분기식 내지 기번식이라고 표현하고 자유부원식은 10번지를 분화했다. 이 숫자는 없어지고 새로운,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제일 마지막에 없는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100번씩 끝났다. 10번지 분화했다. 그럼 101, 10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평행식, 분수식, 분기, 기번식, 자유부원식 이렇게 여러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나라에 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표기 형태까지 봤어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집원 부여에서 제일 중요한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쉬웠다가 하겠습니다.